앰프 캐비닛 시뮬레이터 방탄소년단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저희 앰프 캐비닛 시뮬레이터 기본적으로 오늘은 앰프 시뮬레이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페달형 페달형 앰프 시뮬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아날로그적인 사운드 질감의 장점과 그 사운드의 질감을 디지털적인 세팅으로 그런 인터페이스로 가져가는 그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연이나 레코딩에서 활용도가 되게 높고 저처럼 애초에 멀티팩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멀티팩터 자체의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의외가 아니죠. 기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앰프 사운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포기를 못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포기를 못하면 그냥 방법이 정말 앰프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된 상황을 여기다 넣어놓는거 여기다 넣어놓는거 어디서든 내가 가가지고 그런 아날로그적인 질감을 계속해서 변수 없이 구현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 시리즈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근본 회사 중에 하나고 보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이펙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보스가 또 뭘 또 잘 만드냐면 멀티 쪽에서 또 굉장한 강세를 누렸었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추억의 GT3 GT5 그리고 GT1000 GT10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어떤 좀 트렌드적인 부분에서는 살짝씩 조금 뭔가 모르겠어요 보스에서 펼치는 정책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조금 그 트렌드 중심에서는 서지는 못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보스의 감성을 그대로 지키는 이 외형을 지키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그만큼 잘 구현됐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도 다른 이제 그 앞에 했던 두 모델들은 일반적인 스톤박스에 비해서 한 사이즈가 컸잖아요 그렇죠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가 큰데 얘는 그냥 보스의 일반적인 다른 페달이나 똑같은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페달보드를 짤 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남쇼를 또 갔다 왔잖아요 남쇼에서 보스부스에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스의 그 페달들은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살짝 있단 말이에요 보스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근본 브랜드이긴 하지만 또 이제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히 거기 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페달 생긴 것도 계속 저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나하나 이 악기가 보스에 대한 추억이 없고 보스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보스만 가지고 짜면 뭔가 약간 좀 아쉽지 않나 라는 그런 선입견이 될 수도 있는데 막상 가가지고 해보면 진짜 굉장한 퀄리티로 구현이 되잖아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딜레이 여기에다가 수많은 다른 악기들도 전부 다 보스 안에서 다 해결을 해도 사실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브랜드가 보스인데 맞아요 워낙 이제 특화된 다른 페달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보스만으로 짜는 게 조금 그냥 기분상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어떻게 보면 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이 고리타분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미지를 동시에 약점처럼 가져가고 있지 않나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이펙터 중에 실제로 보스매니아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근데 그게 뭐냐면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식하려고 보스만 짝 모으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는 집이 워낙 크잖아요 친구도 놓고 그러니까 한쪽 벽에다가 다 보스야 보스를 짝 해 놓는다거나 그 사람들은 보스매니아 커뮤니티를 잘 살펴보니까 쓰기도 쓰겠지만 그냥 이때까지 나오는 모든 보스 종류를 모으는 거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올보스 그러니까 뭐 신제품이든 뭐든 간에 그냥 보스에서 나오는 거 다 모아 없어 없어 그냥 다 모으는 거야 그런 재미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스 부스에 갔을 때 되게 큰 페달보드 하나를 보스 이펙터로만 쫙 깔아 놨는데 또 집착적으로 보스로만 해 놓은 그것도 굉장히 막상 보면 멋있어요 그럼요 은근히 멋있고 딱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추억의 사운드 하지만 그 사운드가 과연 그때만 좋고 지금은 부족했냐 아닙니다 그 사운드가 바로 우리한테 있어서 레거시 그 자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운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감을 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브랜드 이미지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하나 있죠 나이키 응 나이키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 사려면 되게 만족스럽게 다 뽑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아 뭐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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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만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좋은 브랜드 신발부터 의류까지 다 좋은 브랜드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응 나이키 추리닝이나 뭐 그런 뭐 나이키 운동화 추억이 응 뭐 개개인별로 좋아했던 추억이 다 다르겠지만 응 얼마나 그 추리닝에 그 운동화까지 세트로 심고 싶었느냐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거죠 브랜드 하나가 최고급 부띠끈은 아니지만 응 뭐 하나 빠지는 거 없고 결국엔 다 좋은 맞아요 약간 보스랑 나이키랑 교집합이 좀 느껴진단 말이죠 저한테는 근데 되게 좋은 표현이었어요 네 그니까 뭐 알바네즈 이펙터도 그렇고 보스도 그렇고 둘 다 나이키 아니면 안이 낫습니다 응응응응응 맞아요 둘중에 뭘 뭐에다 연동해도 이상하지 않아 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아 브랜드 보스는 우리한테 추억이 많아서 오늘 좀 사설을 좀 길게 해봤고요 응 보스가 나이키인거 같네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멀티 이펙터까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모든게 다 되는 45만원 오늘 했던 기어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대가 제일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볼게요 IR2 앰프 캐비넷 시뮬레이터고요 여기에 지금 보스 컴팩트 페달에 포함된 프리미엄 앰프 에뮬레이터 및 캐비넷 IR 로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션 디지털에 11가지 다양한 앰프 유형과 고품질 캐비넷 IR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레벨, 게인, 베이스, 미들, 트래블, 컨트롤을 갖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노 입력과 스테레오 출력이 가능합니다 앰프 에뮬레이션 후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효과 패치를 위한 모노 스테레오 루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늘 확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혹시 눈치 채셨나요? 아니요 아니 뭐냐면 앰프 캐비넷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잖아요 자 조금만 내려 볼게요 네 결국엔 또 이 인터페이스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 그쵸 결국엔 또 이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 안에 넣었어요 맞아요 우리 지금 인터페이스 첫 시간에 프리미엄 보면은 굉장히 그 정도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이 페달에 넣으려면 못 넣죠 근데 또 자기네들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뭐 필요한 것들 다 쓸 수 있게 해 놓고 또 어떻게든 다 넣었어요 또 이쪽에 또 앰프 모듈을 다 갖다 넣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오늘 뭐 중요한 사실 정보는 요거죠 그쵸 앰프 타입 이렇게 고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골라서 연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 클린은 보스 오리지널 앰프 그리고 팬더 트윈 리버브 오구 팬더 베이스맨 그리고 복스 AC-30 등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기들이 여기에 쫙 포진해 있습니다 뭐 마샬 당연히 있고요 보스 솔다노 네 다 있습니다 메사북이 있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트윈 리버브 베이스맨 그리고 마샬 오구 그리고 솔다노 그 제일 밑에 있는 메사북이 뭐 이것만 써도 충분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셀레스천 디지털 IR 캐비넷 시뮬들까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밑에 이제 상세 스펙 나와 있네요 네 좋아요 이렇게 스펙 쭉 살펴 보셨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일단 직접적으로 좀 돌려가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세팅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앰프 모델들 한번 그냥 한바퀴 훑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클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린 이게 보스 오리지널 클린 네 요게 팬더 트윈 리버그 음 음 이게 오우 팬더 베이스맨 그리고 요게 에이씨 30 요게 보스 오리지널 F 오우 슈퍼리드 마샬입니다 그리고 하이게임 깨면 요렇게 바로바로 빠져요 그 다음 소울다노 그것도 역시 보스 오리지널 브라운 브라운 이거 익스트림게임 그리고 메사무기 듀얼렉티파이어 그리고 다시 클린으로 돌아온 사운드입니다 네 이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은지우씨가 녹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고도 직관적이고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와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 트윈 리버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트윈 리버브로 해드리겠습니다 트윈 리버브는 T W N 그죠 2 곱하기 12 212 셀렉션 A 타입 스피커입니다 네 가볼게요 네 그냥 뭐 익숙하지만 좋은 소리 그죠 나이키 같은 소리 그 놈의 나이키 그 놈의 나이키 그 놈의 보스 자 백킹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로 갈까요? 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얘랑 얘랑 자 우리가 질간만으로 고른 건 과연 누구일까요? 네 역시나 그럴 수 밖에 없죠 59 이 마샬1959 슈퍼리디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거네요 네 그거랑 솔다노랑 두개로 갈게요 네 요거에 아 개가 틀어버린가보다 어 좋네요 확살아나네 가볼게요 넷 아니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는 사운드인데 아니 이게 너무 반갑고 좋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좋아 네 이번엔 솔다노 이거는 이렇게 줄여 볼게요 얘는 줄여야 돼 그리고 게이는 조금만 뺄게요 오 그렇지 딱 사네 가볼게요 뭐야? 그러면 뭐 딱이네 딱 떨어지죠 솔로는 당연히 액티바이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리 깔끔하지 않아요? 네 오 진짜 깔끔해 이미 좋네? 이미 좋아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냐 보스 걸로 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이 편해집니다 좋나요? 좋나요? 좋네 좋아요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은 바로 이기분 고향의 사운드 이게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좀 드네요 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이게 나이키랑 아디다스 같은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은 앨범에서 들었을 것들이 보스가 이때까지 개발했던 GT 시리즈라든가 수많은 페달일 거 아니에요? 그 기술력을 또 자기네들 기술력을 넣었으니 그럼 우리가 들었을 때 어 이거 되게 자주 듣던 소리인데? 음 맞아요 자주 듣던 소리 그렇죠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뺏킹 만 어 되게 하나 자 자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큰형은 죽지 않았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먹을 게 하나가 떠올랐는데 뭐가 그래요? 고향만두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비비고 왕교자 너무 맛있고 뭐 무슨 얇피만두네 뭐 무슨 육즙 가득 뭐 이런 진짜 맛있고 최고급 만두들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사실 삶에서 제일 많이 먹고 맛있게 먹었던 게 고향만두가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죠? 그 뭐? 그 음식댁에서 만드는 그 냉동식 잘 만드는데 어디죠? 냉동식품 잘 만드는데? 아 그 이름 하면 딱 아는데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가 그 비비고 왕교자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 잘하죠 근데 형 말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건 고향만두고 응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게 고향만두고 라면에 넣어도 먹어도 맛있고 떡국 끓여 먹어도 맛있고 응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가 이 영역에서 최고급 최상이 최우선은 아닌데 뭔가 가장 많이 경험했고 익숙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운드 그게 우리한테 있어서 약간 보스의 딱 그게 아닌가 나이키 같은 그런 그리고 고향만두 같은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네 나이키와 고향만두가 오늘 끝이 난다 그리고 나이키와 고향만두가 중간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야 상위 최상위 우선순위가 아닐 뿐이지 여기 굉장히 상위권에서 우리에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큰 만족을 줬던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씩 보스에서 뭔가 페달을 넣을 때 좀 불안함이 사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튜브에 이제 해외 리뷰어들은 톤을 뭐 굉장히 잘 잡고 뭔가 그 뒤에 후보정을 많이 해서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 그거를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막상 싸우면 그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되게 좀 너무 투머치 하거나 어디로 좀 심하게 갈거나 아니면 혹은 그 톤을 되게 뭐 노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미세하게 반응해서 어떤 톤을 되게 멋지게 잡아내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또 보스거든요 맞아요 그 보스로 그리고 어떤 특정 페달이 쓸 수 있는 톤이 또 몇 개 없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랬으면 어떡하지라는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너무 없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 각각의 앰프 시뮬레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뭐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프리셉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톤들이 우리에게 귀에 익숙하고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정말 편안한 톤들이라는 거 이게 지금 이 보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화려하거나 진일보된 시스템은 아니지만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줘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브랜드 역시 보스였다 보스는 보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앰프 앤 캐비넷 IR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모두 비교하면서 톤엑스와 함께 사운드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러쿠팅 타임스 네 방구석 미션 톤엑스 ministopen 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